안녕하십니까?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. 아파트 30평 매매입니다. 위치 군부시 부곡동 삼성프라임 주거용 오피스텔 층수 6층 분양평수 30평 2016년 3월 준공 구조는 방 3개 큰 거실 화장실 2개 베란다 2개 창고 별도 1평 있습니다. 매매 금액 3억 6천만원 현재 전세 3억 4천만원으로 전세 안고 갭 투자를 적극 추천합니다. 베네스드 골프장과 체육공원이 영구적인 뷰입니다. 주변에 전철역과 버스 공용 차고지가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. 1층 주변을 보시겠습니다. 현관 출입문입니다. 6층 내부를 보시겠습니다. 운동장 같은 거실이 큰 게 있습니다. 방 3개 있습니다. 주방입니다. 화장실입니다. 창고입니다. 옥상입니다. 영구적인 전망 뷰가 아주 좋습니다. 골프장입니다. 골프장입니다. 분양병수 30평 매매 금액 3억 6천만원 현재 전세 3억 4천만원 전세 안고 갭 투자를 적극 추천합니다. 현황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661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